자 보시면 건물을 X1년 초에 취득했고요 내용에서 5년 잠종같이 0이고 정액법이래요 문제 보시면 건물은 재평가 모용을 쓰고 누객 제거법을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재평가익려금을 이익익려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데요 땡큐네 기계장치는 원가 모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블라블라 나와 있고요 그래서 X1년도 말에 장부급액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문제 1-1번 보면 건물의 X2년도에 손상이나 손상차손 환희 물어봤어요 그럼 뭐 해보지 뭐 내가 봐봐 이 문제는 자료해석 문제인데 보세요 지금 내가 건물을 건물을 X1년 초에 10만원에 취득했대 내용의 수가 5년이니까 X1년도에 감가상각비가 2만원 나왔겠죠 그래서 장부금액이 8만원인데 지금 문제 보시면 장부금액이 9만원이래요 왜? 재평가했으니까 9만원 됐겠지 그렇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재평가익려금 얼마 있는 거예요 만원 재평가익려금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야 이제 X2년이 돼 그럼 뭐 해줘야 돼 9만원을 기준으로 또 감가상각해야 되겠죠 근데 내용의 수가 이제 몇 년이에요 9년이 5년이 아니라 4년이잖아 따라오시죠 9만원 나누기 4년 하면 되니까 X2년도에 감가상각비가 2만2천5백원 나오고 삼각후 원가가 얼마 나옵니까 6만7천5백원 나오게 되겠지 문제 보시면 재평가익려금을 사용기간 동안 이익익려금으로 대체 안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자소류를 보시면 X2년도에 건물의 공정가치가 6만5천원이야 그리고 X2년도에 건물의 회수가능액이 4만5천원이라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손상차손이랑 손상차손 환입을 물어봤는데 손상차손이랑 손상차손 환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난 봐 보시면 지금 공정가치가 6만5천원이고 지금 회수가능액이 4만5천원이니까 일단 이만큼 너러가 이만큼 떨어져야겠죠 그렇죠 떨어지면 뭐 해주셔야 돼 일단 2만5천원 떨어져야 되는데 재평가 지금 재평가익려금에 어차피 만원 있으니까 요거 다 어떻게 돼 재평가익려금에서 2,500원 다 까면 되겠죠 괜찮죠 그리고 또 얼마 2만원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재평가익려금이 얼마 남아있어요 7,500원 남아있잖아요 나머지 얼마 나머지 1만2천5백원이 뭐가 돼 요것만 손상이 되겠죠 요거 물어본 거예요 해답은 그냥 요거 구분도 안하고 바로 여기서 여기서 내린 다음에 재평가익려금은 바로 빼줬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생각 같아서 회계처리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참을게요 많이 했으니까 괜찮죠 손상차손 얼마 1만2천5백원 아 쉽다 여기까지 봤고요 문제 계속 이어볼게요 1-3번은 좀 이따 보고 1-2번은 좀 이따 보고 1-3번 보면 이번엔 X2년 초에 건물을 임대하는 목적으로 변경하였고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했대요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이고요 요경우에 X2년도와 X2년 초와 X2년 말에 회계처리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아우 이게 뭐라고 내가 봐요 지워봅시다 요건 이제 끝났고 끝났고 그래요 끝났고 우리 유형자산에서 회계처리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재평가하기 전에 X1년 말에 BS나 한번 그려봅시다 심심하니까 X1년 말에 BS 어떻게 돼 누객 제거법을 쓴다고 했으니까 건물의 공정가치는 9만원이고 재평가 잉여금으로 지금 만원 있는 상태겠죠 그쵸 요 상태에서 X2년 초에 투자부동산으로 개정 배체됐대요 회계처리 해보죠 뭐 일단 어떻게 돼 건물 9만원이 없어지고요 투자부동산이 오는데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을 쓴다니까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대체하면 되겠죠 아니 공정가치 대체하면 되겠죠 X2년 초에 공정가치 얼마야 7만 5천원이잖아요 엄마 그럼 차이가 나네 어떻게 돼 없어지는 자산과 관련된 평가 계정을 쓴다고 했었고 유형 자산이 원가 모형을 쓰던 재평가 모형을 쓰던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될 때는 재평가와 회계처리를 동일하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뭐가 옵니까 재평가 잉여금 일단 만원 까줘야겠네 그래도 얼마 부족해요 5천원 부족하지 그 5천원 뭘로 기재해 주시면 돼 재평가 손실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재평가랑 동일하게 회계처리 한다고 했으니까 괜찮죠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투자부동산이 7만 5천원이 됐어 근데 X2년 말에 투자부동산 얼마래 8만원이래 7만 5천원에서 8만원 5천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럼 X2년 말에 회계처리 뭐만 해주면 돼요 투자부동산 5천원 늘려주면서 투자부동산 평가 이익으로 5천원 늘려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X2년 초에 차변금액들을 물어봤으니까 이거 써주면 되고 X2년 말에 대변금액 물어봤으니까 이거 써주면 되겠죠 이게 뭐라고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다시 이제 1-2번을 좀 보겠습니다 1-2번 기계장치에 대한 얘기네 그럼 저랑 기계장치도 해보죠 기계장치도 자 보시면 5만원에 취득했고 기계장치 문제 보시면 내용에서 몇 년이래요 기계장치 어디 있어 내용에서 제가 치웠나요 4년이라고 있죠 그럼 X1년도에 감가상각을 하면 기장치가 12,500원 감가상각비가 나올 테니까 여기 얼마 나왔습니까 3만 7,500원이요 아무 일 없었네 X1년도에는 여기까지 하고 X2년도 볼게요 또 12,500원이 나오겠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장부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2만 5천원이 되죠 괜찮죠 또 아무런 일이 없으면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년도에 뭐가 됐겠어 12,500원에서 12,500원이 됐겠죠 아무 일도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했고 X2년 말에 지금 기장치를 보면 공정가치가 2만 5천원이고 회수 가능액이 2만 1천원인데 어차피 기장치는 원가 모형이니까 공정가치는 고려할 필요 없고 회수 가능액만 보면 X2년 말에 회수 가능액이 2만 1천원이잖아요 아이고 진짜 많이 했다 얼마 남아요 이만큼 손상으로 4천원 나오겠죠 괜찮죠 그럼 요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삼각하면 돼 내용에서 몇 년 남았어요 4년 중에 2년 남았으니까 2만 1천원을 나누기 2해주면 감각사각비 얼마 나와 10,500 나와서 장부 금액이 10,500 될 건데 X3년 말에 회수 가능액이 1만 5천원이야 이제 지겹죠 손상되지 않았을 때 장부 금액을 한도로 하니까 환임액은 얼마입니까 2천원이죠 괜찮죠 심지 않게 나중에 유예 2기쯤 가서 이런 문제 되면 틀려요 저도 정말 미치고 팔딱 뛴다니까요 괜찮죠 연습을 좀 하시고 좋아요 마지막으로 물음 2번 보겠습니다 물음 2번 물음 2번까지 보고 쉬는 건 나쁘지 않죠 물음 2번 보십시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12월 말 결산법인인 한국은 가전사업부와 재가사업부 두 개를 운영 중이다 X2년 12월 30일 이사회에서 재가사업부 전체를 X3년 중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재가사업부의 자산은 건물과 기계장치로만 구성되어 있고 부채는 없다 그렇구나 X2년 말 재가사업부의 유형 자산의 공정가치는 4만원이고 매각 부대 비용은 0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날 봐 지금 건물의 장부 금액이 6만원인데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바꾸면 순 공정가치가 얼마에요? 4만원이죠 그럼 뭐가 발생해? 손상차선으로 2만원 또 발생하겠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2만 5천원인데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1만 8천원이고 처분 부대 비용이 3천원이니까 1만 5천원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요거 두 개 합하면 손상차선은 얼마 나와요? 2만원이랑 1만원이니까 총 3만원의 손상차선이 추가적으로 나오겠네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 했구요 X2년말 재가사업부가 매각 예정 부문으로 분류되었을 때 세전 영업이익이 10만원 있었대요 요건 영업이익은 아니잖아 손상차선이니까 그쵸? 영업 외 비용이겠지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까? 지금 들어가 포괄손익계산소에 들어갈 중단 영업이익 물어봤는데 지금 영업이익으로 10만원 있고 영업 외 비용으로 지금 요거 두 개도한 손상차선 3만원 있으니까 지금 중단 영업소닉 세전 금액이 7만원인데 중단 영업소닉은 반드시 세후 금액으로 공시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1-30%한 금액이 손익계산소에 중단 영업소닉으로 들어가겠죠 괜찮죠? 요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매각 예정 비유동 재산 부분이 워낙 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거 다른 책 같은 경우에 뒤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 부담스러운 거지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어렵게 나온 적도 없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